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전망입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현직 정치인이고 또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을 안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러나 다 안 알고 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잠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인천시당을 방문했을 때 선거 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일체의 입을 다물었으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수도권인데 당선이 유력한 김성태는 주홍글씨를 박아서 찍어내버리고 그와 경쟁하던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사퇴하고 강서울 지역구는 포기합니까 애초에 경턴을 붙였으면 아무런 말썽도 없었을 텐데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한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의 이름 대패할 겁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아주 대패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대패할 겁니다. 국민이 누구를 찍든가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히 코를 그냥 눌러놓겠지 그냥. 윤 대통령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겠죠. 그 정도 수준까지 할 걸로 봅니다. 저는. 한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그렇다 여러분 찬물을 끼어낸 줄은 없습니까. 몸담고 있는 당에. 서울 서남부 지역 판세를 좌우하는 곳인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 배제만 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듯한 착각을 하고 컷오프 돼야 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이니 무감흥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함께 다 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찌게 되면 그냥 윤 대통령 책임이 뭐죠. 한 뭐죠. 70% 정도 되고 그 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30% 되는 거죠.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기로 작심을 한 겁니다. 지기로. 오늘 보시게 되면 나아가 위성정당 대표도 이름 모를 당뇨를 임명해서 한 사람이 두 당 대표를 겸직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tk 지역이야 뭐 맡아놓은 당상이지만 다른 지역도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마추어들이 무감흥 무쇄신 무치무양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렵게 보는 겁니다. 뭐 여러분 정치판에 한 30년 여러분들 지냈습니까. 뭐 그건 알 거 아닙니까. 어이 저거 싹수가 노랗구나. 그렇지만 그걸 나무라는 것은 또 윤 대통령하고 척을 짓는 거니까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시장이 토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이야기한 것은 홍준표 시장을 당연히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식견이나 감각을 제가 사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 발신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 진중근 유시민은 진성 좌파 출신이라도 토동을 해보면 당당한 점이 있어로 견해가 달라도 말이 통할 수 있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칙이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해서 우파 행시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편에 왔더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고 하니까 하태경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언젠가 또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좌파를 하더라도 우파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한세상 살면 당당하게 살지 못하면 만년에 자식들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한 모습들 보니 참 딱하게 보입니다. 아마 이 양반이 하태경 씨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탈당하여 바른 정당에 있으면서 문재인의 위장평화 정책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나보고 당 해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욕설하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외에는 없는 거죠. 박근혜를 현혹하고 한교안을 현혹해서 부산에 강남 같은 곳에 삼성까지 했으면 그만됐지 또다시 더해볼 생각으로 서울까지 가서 서울 시민들조차 현혹하기로 드는가요? 그러고는 이제 와서 나보고 보수 간별사로 폄하하는가요? 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위장자파 위장우파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같은 베네이스토 카멜레온 같은 행동과 만행을 하는 사람은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계 대출되어야 됩니다. 위장자파 위장우파 이런 거 다 접어두고 한쪽은 여러분들 부정선거 저지르고 한쪽은 부정선거 은폐하고 예당 야당 다 그게 고겁니다. 다 한통속이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여러분 선거를 이뤄는데 열 번이나 조작하고 한쪽은 뭡니까? 뻔히 알면서 그걸 다 덮고 그리고 뭐 입으로는 정의 공정 상식 온갖 좋은 여름 단어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무슨 건의가 쓰고 무슨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 놈이 그 놈이 날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여러분 벌 받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죄가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다 치르겠습니까? 오죽 물려줄 게 없어 이런 자식들한테 선거사기 공화국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선거사기 치는 사람이나 선거사기 은폐한 사람이나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이뤄가지고 자식들 세대에 물려줄 것이 별로 없더라도 그래도 그 이름들은 뭡니까? 선거사기의 제도화 선거사기의 고착화 선거사기의 토착화를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대만하고 격차가 훨씬 더 차이가 나갈 겁니다. 선거가 무너진 나라가 뭘 가지고 여러분들 제대로 일어서겠습니까? 딱 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 나왔으니까 이번에 롤용지 주문 가지고 1813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응할 것으로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오근호 대표께서 보시게 되면 그럼 이번에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 투표가 몇 표를 넣습니까? 2.5배가 늘은 겁니다. 대선에서는 2.2배가 늘었고 총선에서는 1.3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늘린 겁니까? 표를 쑤셔너가 이런 표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 거잖아요. 사전투표 자수를 왜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2.59배까지 이름을 늘리는 겁니다. 656만 명에서 1309만 명까지 이름을 늘리는 겁니다. 당일 투표는 줄이고 당일 투표를 줄이고 사전투표 자수를 왜 늘립니까? 심심해서 이름을 늘리는 겁니까? 지겨워서 늘리는 겁니까? 재미삼아서 늘리는 겁니까? 나라의 여러분들 거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1813만 명이 사전투표에 응하게 되면 선거인수 균으로 약 41%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2%가 26%가 되고 선거인수 균으로 사전투표율이 41.12%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